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에 오늘은 60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이 더위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요 여러가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사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번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약의 다섯가지 제사 중에서 번제는 했고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중에서 오늘은 소제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소제하고 화목제를 같이 묶어서 한 시간으로 하려고 했더니만 내용을 보니까 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레위기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경 읽을 때 레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서 소제 따로 그리고 화목제 따로 이렇게 시간을 구분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또 단임옥사님의 이 저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다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념제사 소제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제사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제는 번제와 달리 피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보통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리거나 전제 즉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과 함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제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 1을 예비할 것이요 여기서 소제는 피가 없이 드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피를 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소제만 따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린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그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화제는 번제할 때 불로 태워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제입니다 그리고 요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화목제 할 때 나옵니다 이때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오면 화목제물의 일부분, 여기 가슴이죠 가슴을 높이 들어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요가 흔든다는 그런 뜻인데 재물을 높이 들어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합니다 곡식단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요 앞에서 흔들어서 바친다 그래서 요제인 거예요 이거는 화목제, 희생제물의 가슴이라든가 첫 곡식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요제 형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높이 들어가지고 흔들어 바치는 것 이게 바로 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는 뭐냐면 그 화목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 내려 바치는 거예요 흔들지는 않고 높이 드는 거예요 거제는 거자라는 것이 들거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역시 이건 화목제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화목제 할 때 요제와 거제 얘기가 나옵니다 전제가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재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희생제물이 수송화지면 반흰 또 3분지 1흰 또 4분지 1흰 이러면서 희생제물에 따라서 들어가는 포도주의 양이 다른 거예요 술의 양이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전제는 여러 가지 그런 제사들과 함께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화제냐, 요제냐, 거제냐, 전제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의 방법에 따른 그런 구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것도 번제를 드린 후 혹은 전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민숙이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화제나 번제나 화제나 번제나 이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번제의 방식이 화제인 거죠 불을 태우는 거니까요 또 소원을 갚는 그런 제사라든가 낙헌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내가 기쁨과 감사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정한 절기에 드리는 제사 이럴 때 소나 양으로 드릴 때 또 다른 짐승의 제물로 드릴 때 거기에 따라서 고운 가루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 보면 포도주 양이 한 흰의 4분의 1 포도주 4분의 1 흰이면 약 0.9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0.95리터 그래서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10분지 1 에바는 약 2.3리터 그리고 또 기름 한 흰의 4분지 1 기름 한 흰의 4분지 1도 역시 0.95리터 정도 이런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나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전제로는 포도주 0.95리터 정도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함께 곡식 여기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 거기다 기름을 섞는 거죠 이걸 소재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재는 다른 제사와 함께 번재나 또 전재 이럴 때 같이 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소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정성껏 재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이렇게 레위기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 기름 유황은 모두 귀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만들려면 수고로이 품을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재물은 제사 지내는 자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전해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올 것이오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먼저 소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재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고운 가루죠 곡식 가루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유황을 썩는 거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나 기름이나 유황은 전부 다 귀한 거예요 이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그 곡식을 빠야 됩니다 굉장히 수고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성껏 재물을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기 보면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서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찌니 기념물로 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곡식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만큼 가져오면은 그 가운데서 한 줌 가루 한 줌만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기념물로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많은 곡식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샘플로 기념물로 그 부분만 하나님께 대표적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념물로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이 있으면은 그 곡식 가운데 한 줌만 하나님께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곡식은 어떡합니까 그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기념물로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바로 이렇게 곡식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서 한 줌만 하나님께 화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향기로 냄새로 올려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내가 드린 곡식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의 기념물로 한 줌만 드린다라는 의미가 여기 기념물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재를 마친 후에 남은 재물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에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자 제사장들에게 나머지는 다 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 자료로 가져왔으면은 그 가운데 한 줌만 하나님께 기름과 유양으로 함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남은 그 소재의 재물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드리는 그 소재의 재물을 그걸 양식으로 삼았다는 거죠 번제는 다 태웠지만 소재는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약간 기념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번제는 그 재물을 싹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소재는 그 가운데 한 줌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린다 이와 같이 일부만 드리기에 소재를 기념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곡식 가운데 한 줌만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내 그 소재를 기념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그 의미의 가운데 뭐가 있느냐 또 예물을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기념 제사로서의 의미가 소재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줌만 드리지만은 그 한 줌을 하나님은 받으시지만은 그 예물을 바치는 그 모든 예물을 소재의 예물을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 재물을 바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기념 제사로서 의미가 소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골고라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 양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왼편에 달린 강도는 주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순간 너와 내가 한 나원에 이르리라는 말씀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재는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기념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거죠 그리고 소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거죠 죄를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히 소재는 한 줌만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념 제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있던 강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너와 내가 한낭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성경을 고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레윅이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소재에 관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자 소재의 예물이 뭡니까 고운 가루가 먼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기름과 유황을 붓고 이렇게 놓아가지고 같이 그걸 태우는 건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황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고운 가루를 기념물로 한 줌만 단위에 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소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환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고 기름하고 유황을 함께 섞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기념물로 한 줌만 하나님께 불에 태워가지고 드린다 이게 일단 소재의 가장 기본적인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기념물에 대한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기념물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잘 금방 안 되잖아요 한 줌만 드린다고 하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걸 기념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것을 드리는 제사다 소재는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황을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소재 가운데는 첫 이삭의 소재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가운데 첫 이삭, 처음 난 곡물 그것을 소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소재 그래서 이 소재는 재물을 곡식으로 드리긴 하는데 이게 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고운 가루로 기념물로 이렇게 단위에 불사르는 그런 소재도 있지만 그 고운 가루, 곡식 가루를 가지고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 고운 가루를 기름을 섞어 가지고 만든 게 뭐냐 무교병하고 무교전병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숙녀에 가보면 이 마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먹는 그런 빵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무교병인데 굉장히 담백하고 맛이 괜찮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화덕에 구운 겁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번철에 붙인 것 이건 역시 철판 같은데 부침개식으로 붙여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번철에 붙인 것 그러니까 그냥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 다음에 7절에 내가 소태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자 여기 보면 소재 드리는 방법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번철에 붙인 것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소태 삶은 것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치와여 단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고운 가루도 기념할 것을 취하여 일부분만 단위에 불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뿐만이 아니라 화덕에 구운 것이든 번철에 붙인 것이든 소태 삶은 것이든 간에 전부 다 그중에 일부만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걸 양식으로 삶는 거예요 다른 산에 먹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에 누룩을 넣거나 꿀을 넣어가지고 화재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러니까 누룩이나 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익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만 단에 올려서 불에 태울 때는요 거기다가 절대로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나 그러니까 그 번제에다가 올리는 그 재물은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누룩이나 꿀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좀 이렇게 원래 있는 것보다 부풀어지잖아요 부풀어지잖아요 꿀도 마찬가지로 맛을 단맛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것을 변형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라 화재로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여기 보면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아까 그 소재를 드리는 방법이 재물의 내용이 화덕에 구운 것 번철에 붙인 것 소태에 삶은 것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는 뭡니까 첫 이삭을 볶아가지고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으라는 거예요 소재의 종류가 나름대로 있는 거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 화덕에 구운 것으로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태에 삶은 것으로 그 다음에 첫 이삭의 소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볶아서 찌은 것으로 소재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가 드리는 재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첫 이삭의 소재 처음 익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소재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볶아가지고 찌은 것으로 소재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의 소재 이거는 말씀을 드렸죠 처음 거둔 그 곡식 그것을 소재로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찌어가지고 찌어서 가루를 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화재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양이 낳은 첫 새끼나 농사를 지어서 제일 처음 익은 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일터에 나가 얻은 첫 소득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생축에 처음 난 것과 우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상들에게 주고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간에 첫 태생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넘어갔잖아요 문설주의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그걸 6월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넘어갔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죠 직장에 나가가지고 맨 처음 직장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월급 타면 부모님 내복 사드린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처음으로 얻은 직장에서 얻은 그런 소득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도 그렇고 또 짐승도 그렇고 처음 낳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결국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첫 열매를 가지고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뉘에미야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처음으로 얻은 직장이다 이것이 처음 내가 얻은 소득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로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직장을 여러 번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그 직장의 개념이 과연 뭐냐 아르바이트로 한 것도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처음 거둔 곡식이기 때문에 자기 각자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처음 직장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아 여기서 내가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얻은 대가다 그런 직장의 개념 고정적인 직장의 개념에서 처음 받은 수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이것이 처음에 얻은 소득이다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꼭 그렇게 해서 야박하게 할 필요 없고 다 드려도 좋은데 꼭 굳이 구분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일터에 나가서 얻은 첫 소득 정식적인 그런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얻은 그런 소득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게 바로 첫 열매의 개념이고 또 주변에서 이제 뭐 요즘에는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시에 계신 분들도 텃밭에서 농사를 지면은 그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것을 드리는 것을 경시할까 봐 소재를 통해 드리라고 명령하셨고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 드렸던 다른 제사와는 달리 소재를 식물로 드린 것은 식물만큼 첫 열매라는 개념이 확실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곡식은 짐승과 달리 한 해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을 첫 열매 드리는 것을 잊지 않도록 소재를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명령하신 건데 이 식물은 첫 열매의 개념이 확실해요 그 해 한 번에 한 번 한 해에 한 번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농사 짓는 곳에서 첫 열매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 되는 거죠 또 다음 해에 또 열매를 맺으니까 그 개념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확한 개념 속에서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소재의 방식을 통해서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재를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의미가 뭐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 뒤를 쫓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런 의미에서 첫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처음 것 첫 열매를 기억하신다 그래서 처음 열매 맺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붙은 자를 받으십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언제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때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때 바로 예수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고리도전서 15장 23절부터 24절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첫 것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처음 것이 되고자 하는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게 바로 그에게 붙은 자라는 말하는 겁니다 그때 붙는 자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순간에 먼저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산채로 하늘로 끌려 올려 들어가죠 그걸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 먼저는 무덤에 있는 자들 가운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부활은 부활인데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인거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천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그에 붙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처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천년원곡 동안 왕로로 타는 그런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에 우리는 참여하려고 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항상 처음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첫 것이 되려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 애서의 발꿈치를 붙들었고 태어난 이후에도 첫 것이 되려고 몸무림을 쳤으며 애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이만큼 처음 것은 중요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에게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태 속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애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그런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결국은 애서보다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서를 속여가면서까지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야곱이란 이름이 들어간 거죠 굉장한 겁니다 그거를 야곱이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이후로 오히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고난이 겹쳤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오랫동안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반면에 애서는 어땠어요 애서는 야곱이 도망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다 가졌고 그렇게 해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더 비참한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기준을 봤을 때는 야곱이 훨씬 더 복을 받은 자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처음 것을 우리도 삼아오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야곱보다도 더 삼아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운 가루로 하나가 되라 소재 재물은 고운 가루로 만듭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져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떡이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서 깨지고 부서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안받는 순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되려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통밀할 같은 내가 다 부서져서 만지면 뽀드득 소리를 낼 정도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고운 가루로 소재를 드리라고 했죠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를 다 내놓는다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져 가지고 우리를 주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재의 재물을 드릴 때도 드리는 자의 입장이 어떤 거예요 나는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이렇게 고운 가루처럼 어디에 섞이든지 다 들어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성막 전에 공부했던 바죠 그래서 이렇게 통밀할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잘 화합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의 재물은 먼저 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 그 고운 가루의 의미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이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원수 같은 견고한 진이라고 했으며 이것을 파하고 깨트리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우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우서 10장 4절부터 6절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싸우는 변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그 원수가 바로 견고한 진처럼 있다는 거예요 이론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이 사도마울은 자기가 가진 생각과 이론 또 유대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가지고 있던 원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가고 또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삶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완전히 깨트렸다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나를 부숴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운 가루라는 말은 세상이 전혀 섞이지 않은 세상 문화가 전혀 지배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죽은 자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소재 예물처럼 자기 존재가 다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렇게 곱게 빻은 가루로 반죽하면 매우 부드럽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깨져서 고운 가루가 된 성도는 절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내가 소재 예물에 합당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가 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세상이 전혀 섞이지 않는 아주 순결한 거룩한 그런 가루 그거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내가 죽은 상태를 말한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짐승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각을 뜨잖아요 그건 뭐예요 원래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제물의 존재의 원래의 모습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네모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고깃덩어리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소재도 마찬가지죠 고운 가루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드릴 때 이것이 바로 완전히 내가 죽은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고운 가루로 완전히 죽어 있어야지만이 교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어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왜? 내가 고운 가루니까 어디를 가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아직은 고운 가루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운 가루처럼 그렇게 쉽게 섞이는 그런 성도들은요 어디에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다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기관장으로 구역장으로 지역장으로 교구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여기 쓰려고 하는데 아 이 사람 여기 썼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 고운 가루가 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내가 다 부서져가지고 아 어디다 내놔도 어디다 너놔도 화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도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재 예물처럼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소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름을 섞어 익혀라 고운 가루가 준비되면 기름을 섞어 소재 재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그 부분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겨병이나 기름을 발라 화덕에 구운 무겨전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거하고 섞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무겨병도 약간의 기름이라든가 굽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과자처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로 치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빵처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의미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화덕에 구운 무겨병이나 무겨전병을 드린다 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번철에 붙여드리기도 하고 또 솥대 삶아드리기도 하고 여기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을 섞는 게 들어가는 거죠 기름을 섞어야 됩니다 아무리 고운 가루로 반죽해도 기름을 섞거나 발라서 굽든 부치든 쌈든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익혀야 하나님께 드릴 소재 재물이 완성됩니다 하여튼 고운 가루로 반죽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다 기름을 섞어가지고 발라서 굽든 부치든 삶든 셋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익혀야지 소재 재물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우리가 고운 가루 한 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이렇게 고운 가루로 갈아서 번철에 붙이는 것 그리고 솥에 삶아서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번철에 붙일 때는 기름을 두리면 반죽이 번철에 눌어붙지 않는데 이는 기름 때문에 반죽이 번철에서 살짝 뜬 상태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기름에 비유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아무데나 붙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서 떡상에서 다루었듯이 번철에 기름을 부어 붙일 때에는 잘 뒤집어서 양쪽을 골고루 익혀야 합니다 이는 신앙생활할 때 안과 밖이 똑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믿는 자로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안과 밖이 모두 익어야 합니다 떡상할 때 우리가 공부했었네요 떡상할 때 그 재물을 드릴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기름을 넣는다라고 하는 의미 그건 결국 우리도 계란후라이를 할 때도 만약에 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 둘러붙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딱 넣고 약간 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거기다가 계란을 탁 터뜨리면 어때요 눌러붙지 않습니다 기름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소재 재물도 번철에 구울 때 기름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보자면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만큼 분리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무데나 달라붙지 않아요 그 성령을 받으면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번철에 구울 때 어떻게 했어요 앙커박을 잘 붙여야 된다 그래서 한쪽만 익으면 안 된다 뒤집어 가면서 해야 된다 이 얘기 결국은 뭐냐 교회나 세상에서나 믿는 자로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인정받고 사람들로 하여 믿음 좋다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똑같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한쪽만 익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안과 박이 다 익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드러내는 성령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재 재물을 준비할 때는 절대로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죠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것 더러운 것 죄스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그것이 들어간 물질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넣어 입은 성도를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에 먹는 무겨병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빵 같기도 하고 또 과자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에는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입니다 굉장히 맛이 담백해요 식사 대용으로 괜찮습니다 또 소재 재물에는 꿀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꿀은 좋은 의미로도 쓰였지만 그렇지 않은 예도 많습니다 좋은 예가 뭐가 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렇지 않은 예도 많다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호하였고 자문서 5장 3절 꿀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문서 25장 27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꿀은 달콤한 거잖아요 유혹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습니다 예전에도 어렸을 때 단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단 거 먹으면 이빨 썩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꿀이다 할지라도 많이 먹으면 몸에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누룩도 넣어서는 안 된다 꿀을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뭘 넣어야 되느냐 소금은 꼭 넣으라고 하고 있죠 예수의 맛 소금의 맛 하나님께서는 소재 재물을 만들 때 이처럼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는 대신 소금을 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음식물이 변질해서 부패하지 않게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이 변치 말라고 넣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사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썩고 부패하여 파산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소금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재물에 이렇게 소금을 치라고 한 그런 의미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소금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썩고 부패하여 파산하고 멸망한다 육신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썩은 존재 부패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는 순간 예수 자신을 소금을 뿌리듯이 우리에게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이 되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재물에 소재의 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있어야지 우리도 우리도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소재의 재물에 소금을 쳐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든 우리 속에도 예수의 맛이 나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의 맛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치료의 맛이 나오고 저주 받으실 때 축복의 맛이 나오고 죽으실 때 생명의 맛이 나온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이웃을 향해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바로 이 맛이 소금의 맛입니다 이 맛을 내는 자라야 하나님께 드릴 소재의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온 인류에 소금이 필요하듯이 온 인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니 우리가 그 예수의 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질병에서 치료를 받았고 또 저주에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물러나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가 그랬듯이 우리도 이렇게 소금의 맛을 내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죠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재의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소재의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재의 재물에 소금을 넣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이렇게까지 우리는 예수의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도 제사장의 입에서 나와도 제자와 사도의 입에서 나와도 오늘날 목사와 성도에게서 나와도 똑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변치 않는 소금의 맛처럼 변치 않는 예수의 맛을 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상급 소재를 드려야 합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만큼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의식이라든가 또 이런 레위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처럼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면 나에게도 동일한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똑같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치 않는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드리는 최상급의 소재를 우리는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일단 설명은 여기로 끝납니다 이걸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면 그냥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쭉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다 읽지는 않고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의 해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경우가 있죠 기름과 유양을 사용해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그거를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른다 이게 뭐라고 했죠 그 고운 가루 중에서 한 줌만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다 화재로 드린다는 것이고요 남은 건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고운 가루로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해물을 드릴 수도 있다 그리고 번철에 붙인 것 소태 삶은 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을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고 그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에게 돌린다고요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고 또 꿀도 넣지 말아라 그리고 대신 소금을 쳐라 또 소재 가운데 첫 이삭을 소재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건 볶아가지고 찌운 것으로 소재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소재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념물로라고 하는 말 이거를 잘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쉬워요 내용은 이게 우리가 풍습이 좀 다르고 하도 오래전에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것이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룩과 소금 그리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소재로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또 기름을 섞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소금을 지든 내 안에서 계속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맛이 나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오늘 이 내가 그와의 성수를 지으라고 하는 책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번제가 있고 소재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또 속권제 속죄제 5대 제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공부한 게 번제하고 소재입니다 번제는 원어로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피를 뿌리고 또 가죽을 제외한 재물 전체를 불살라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를 짐밖에 버린다 그래서 이 목적은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번제를 드려라 이럴 때 그래서 뭐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이것이 뭐 일일이 다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소재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인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환경 속에 어느 정도의 테두리는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재물은 번제의 재물은요 가정 형편에 따라서 흠없는 숫소를 드리거나 또 순냥이나 순념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재물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부분은요 가죽을 제외한 재물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가죽은 제사장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소재는 어떠냐 소재는 민하라고 하는 그런 원어가 민하고 그 다음에 자원제다 자발적으로 드린다 이런 것이고 또 이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불살라드린다 한 줌을 기념물로 참아서 드린다고 했죠 경우마다 기름이나 유향 소금 등을 섞어서 불살라드린다 그 목적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재물로 드리는 것은 고운 곡식가루로 드리고 또 기름을 섞어 화덕에 구운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번철에 기름을 섞어 붙인 것 소태에 기름을 섞어 삶은 것 또 첫 이삭을 볶아찌은 것 이런 것들이 소재의 재물로 된다 그래서 이 재물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는 기념물로 불살라드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소재의 재물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일부분만 하나님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기념으로 기념물로 드려지는 거고 나머지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고 남은 부분을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먹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몫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는 역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화목제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도 있고 제사장 목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든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먹는 그런 제사가 또 있어요 화목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제사 가운데 소재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좀 단어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요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또 자세하게 보기만 하면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레 우리가 겁을 먹고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 위기를 펼쳐보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와 성소를 지으라 성막 강의를 공부하시는 동안 내가 좀 읽기 힘들었던 그런 성경 부분 내 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담대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요 이해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 못하면 이걸 줄 수 있겠습니까 안 주죠 그러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을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면은요 다 이해가 되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4단계 최고 격상 단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건강 잘 관리하셔서 내 육신에 어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또 내 영혼이 좌절하거나 침체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영광으로 저한테 더 cons 되stro ore вс그 surf ал owned mother 우리 예수와 감사합니다.